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린 맛있었어요 토스트에 반드시 필요한 마가린 함께 또 어린 시절 마가린을 많이 드셨을 걸로 추정되는 전 국무원연금공단의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드셨지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그렇죠 옛날에 그거는 되게 뭐랄까 좋은 음식이었어요 마가린이요? 그럼요 마가린에다 간장 넣고 이렇게 비교해 먹을 수 있으면 있는 집은 달걀 넣고 없는 집은 마린 넣고 그런 건데 원래 비는 걸로 이렇게 오래 쌓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창훈 전 단장님이시죠 한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 운용하셨던 우리나라에 연기금 4대 연기금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연금 관리하는 게 있고 사학연금이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들 그다음에 군인연금이 있는데 하나 더하면 지방행정공제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걸 4대 연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CIO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요즘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된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또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하나 또 그러면 말하기 좀 그렇잖아 오비인데 또 나 오늘 그런 얘기하니 그게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약간 옆에 공무원연금 우리 또 외곽을 때려야지 하여튼 또 그래도 비슷한 운용구조가 돌아가는 구조는 비슷할 테니까 메커니즘을 한번 일단 들어보고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왜 가는 건지 이런 얘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무원연금공단도 지금 계속 팔아지키고 있는 거죠? 공무원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여기저기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전화해보셨죠? 전화해보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건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거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관 투자가 얘기하는데 기관 투자가 매매 동향을 이렇게 보면 장중에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보면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는데 증권사 증권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기금 등이라고 표시된 데 두 군데가 많이 파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등의 등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국가기관으로 별리됐죠? 그렇죠 아니에요 합해서 연기금이 합해졌어요 연기금 등 하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 예금이 있고 우체국 보험이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도 자금 규모가 한 80조 되니까 굉장히 커요 그게 이제 주식에만 80조야 아니면 전체가 80조? 우정사업본부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차익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일하게 거래세가 면제받는 기관이 우정사업본부예요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데가 우정사업본부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없으니까 차익거래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 등에서 많이 나오는 매매 분량 중에 하나고 금융투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 큰 것 중에 하나는 차익거래일 거고 왜냐하면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익거래도 있지만 선물이나 아니면 ETF하고 연계돼서 수많은 구조화된 거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놓고 보면 연기금이 진짜로 많이 팔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차익거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부터 매물이 시작되냐면 외국인 선물 매도부터 시작이 돼요 보시면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코스피 선물을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백오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익거래에서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익거래의 매물에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는 근본적으로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차익거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기조적으로 최근 들어서 초창기에 제가 보기에 작년에 많이 팔았던 거는 자산운용사 그건 이제 공모펀드가 환매가 되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기조적으로 팔고 있는 거는 연기금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공제 이런 데서 나오는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파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다 떼어놔서 사이즈로 보면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크죠 압도적으로 크죠 국민연금이 한 800조 되니까 나머지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800조 중에 국민연금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11월 말 3개월 전 거로 이제 공시가 돼 있던데 국내 주식이 한 160조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20% 들고 있잖아요 전체 운용자산 중에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연기면 다 비슷한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세 군데 비슷한 구조인데 한 5년 단위로 해서 자산별금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구조인데 우리가 얘기한 전략적 자산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큰 그림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건데 큰 그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체 투자 자산을 좀 늘리자 너무 전통 자산, 주식이나 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자 하는 게 주식, 채권 말고 다른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인프라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프라이벌 에코티나 벤처 캐피털이나 등등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해외 비중을 늘리자 하는 두 가지가 기조죠 기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 800조잖아요 우리 지금 시장의 시가충액이 한 2천조 되나요 그러면 800조와 2천조면 이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고려라고 치면 고려를 우리나라가 전체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2% 내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국민연금을 풀어놓을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 원래 모든 투자가들은 프라이스테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프라이스메이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하면 올라가고 국민연금이 팔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비슷하잖아요 제일 부족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 2030년 이때까지는 계속 늘어나요 국민연금의 수급의, 국민연금의 우용규모가 한 3천조까지 늘어나거든요 그 후에 조금씩 정치하고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필요해서 찾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에서 그걸 팔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은 그냥 붕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해외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이 한 20%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략적 비중이 거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 17%가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7%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매년 조금씩 줄이는 걸로 돼 있을 테니까 전략적 비중이 아마 지금은 16. 몇 %쯤 되겠죠 그러면 비중이 한 3% 정도 오버가 돼 있잖아요 전략적 비중이라니까 5년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마다 리밸런싱 하는데 어쨌든 긴 안목에서 한 17% 정도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긴 안목으로 보면 더 줄이겠죠 2021년도에 제가 추측한 건데 국내 주식 비중이 아마 한 16.5%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20%면 많이 오버가 돼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서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자산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국내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편입비가 너무 올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금이 다 비슷한데요 저도 가서 운영을 해보면 사실 이게 너무 촘촘하게 해놔서 CIO의 권한이 별로 없어요 재량권이 그런데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올해 16%다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보통은 한 2% 정도 15에서 17 사이에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CIO나 운영사업본부의 권한이라는 거죠 전략적 비중이 16%다 그러면 한 14%에서 18% 이게 맥스다 이거죠 그걸 오버하면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팔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국내 주식은 떨어져요 그럼 국민들의 부는 보편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더 큰 거는 국민 전체 자산이 큰 거지 국민연금이 크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시장을 죽이면서까지 팔면 안 된다는 게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면 보통 이제 CIO의 재량권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자산운용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유예를 해 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안 팔고 있어도 안 사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비중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러네요 이게 주가가 올라도 돈이 계속 들어와서 저수지가 커지니까 국내 주식의 비중은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CIO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위에 자산운용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데서 일정 기간 유예를 좀 해 주면 시장 상황을 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좀 팔아도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주식 우리가 사는 거죠? 거의 네? 국민연금 주식도 우리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팔고 우리가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작이 셀 때는 좀 팔아도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넘겨주고 그래서 아마 이제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막 빠지는데 아마 그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도 시장이 빠지는데 갔다가 들이팔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파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보기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답답하고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한도가 오바되어 있으니까 좀 팔아야 되는데 서로 이제 애매한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두 가지로 주식운용을 하잖아요 국내 주식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 국민연금기금운용부의 주식운용팀에서 펀드매니저들이 직접 사고 파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자문사의 돈을 아웃소싱 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팔고 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아웃소싱 한 거 있잖아요 아웃소싱 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산운용사한테 100%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추가로 합니까? 공무원연금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외부에 주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고 나서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100% 권한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줄 때 계약서상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ESG상의 문제가 되는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등등등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그런 지침 안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전체인 권한을 갖는데 이런 거죠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도 줄이지만 또 이제 또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연금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게 뭐 연금이라고 하는 거에 가이드라인을 뭐 교수님 뭐 온갖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만들어요 그리고 뭐 촘촘하게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국민연금도 자기네 직체반원 비중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간접운용하는 비중도 또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줄일 때 외부 운영사들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환매하면 되잖아요 환매할 수 있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매하고 재집행을 안 하면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창훈 전 단장님도 이제 국민연금보다는 적지만 공적 기금운용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아까 운용팀 위에 운용본부 위에 큰 결정을 하는 자산운용위원회 혹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용자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조가 제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이게 뭐 3프로 TV에서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이 좋은 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어가서 느낀 건데 결국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운용의 독립성을 줘야 된다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ESG 얘기하잖아요 기업 지배구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생각에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파장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국민연금이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옛날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금이 다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 공단에 붙어 있잖아요 따라가죠 공무원연금 공단에 붙어 있잖아요 사학연금 사학연금 공단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계신 90%의 사람들은 일반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이사장님들도 이쪽에 전문성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소관 부처의 공무원들이 오시죠 뭐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그래서 그분들은 또 한 3년마다 임기가 되면 나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예를 들면 운영 조직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옛날보다 점점점 퇴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독립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CIO가 그런 게 있을까요? 없거든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청춤하게 규정화되어 있고 또 리스크 관리도 독립되어 있고 뭐 준법 감시 등등 해서 재량권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대표이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조직은 어떻게 하든 운영을 잘하고 싶어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체 공단 전체로 보면 90%의 직원은 또 다른 생각도 하고 노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기관들이 저도 CIO를 했지만 CIO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오케이 CIO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외부에서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CIO는 전문성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순환보직이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민간 조직에서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일에서 더 전문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공조직은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한 3년 되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생길만하면 사람들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CIO도 외부에서 하더라도 길게 못 가죠 평균 2년이면 나와야 되죠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금 그러면 대표로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연금이 캐나다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CIO가 잘하면 10년도 하거든요 저희는 한 3년 지나면 바뀌고 외풍도 타고 정부 바뀌면 당연히 바뀌고 점점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모든 규정에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한번 공공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공제에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금운영본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정해진 수준 안에서 밖에 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자의성을 없애고 어떤 것을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생물이지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컨틴준트하게 액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규정화되어 있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관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한번 뜯어봐야 될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연금이라고 하는 건 항공모함 같은 거기 때문에 종목을 잘 사고 팔았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으로 수익을 내는 건데 그동안은 어쨌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별로 이런저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도 수익률이 잘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공공연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배구조도 지배구조고 사실 제한된 권한 내에서도 운영 수익률을 정말 좋게 하려면 좋은 인력들이 거기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퍼포먼스가 좋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금융회사의 펀매니저 혹은 그거를 주문을 받아가는 증권회사 직원보다 어떻습니까? 안 좋죠 펀매니저들의 배우가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저도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한국투자공사, KRC 예를 들면 그 2005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 건데요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 금융허부도 얘기 나왔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들 때 처음에 취지가 뭐냐면 이건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외부 기재부에서 못 오게 그 다음에 CIO는 외국인 그 다음에 연봉도 제가 그때 구한홍이라고 읽을 때 CIO를 아는데 그 양반 연봉이 그때 100만 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다시 대표이사도 기재부에서 공무원이 오고 CIO의 연봉도 형평이 없어요 증권사 한 차장 월급? 차장? 차장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부펀드의 최고 운영 책임자 연봉이? 그러니까 비슷해요 다 연기금의 CIO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운영사 팀장 연봉 정도가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직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도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정말 애국실물이라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또 전주 익산 쪽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기러기 하는 경우들이 그런데 그게 이런 거예요 지배구조의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이상인 입장에서는 90%의 직원들과 형평성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지배구조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연금 또 어떤 해는 또 수익률이 안 좋아 또 엄청 깨는 거야 원래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민연금은 5년 단위로 봐야 돼요 3년이나 5년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산을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괜찮았다 그럼 잘한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매년 국회에서 감사 받고 또 수익률 마이너스 나오면 언론에서 까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감사를 보통 공공연금이 1년 4번 받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다가 감사원감사에다가 소감부처감사에다가 내부감사에다가 그래서 감사를 4번 받아요 저도 현업에 딜하라고 들어가면 일단 수익금이 감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뭘 적극적으로 달하다기보다는 이거 하도 잘못하면 감사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도 많이 좀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앞으로 비중 줄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비중은 줄여나갈 텐데 대신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추가적인 매도는 없겠죠 혹시 지금 얼마나 더 팔아야 될 양이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분기 이후에 현황을 갖다가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루어짐 작건대는 지금 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작하는 거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연금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한도 안에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단 밑으로는 들어온 거죠 허용한 돈을 넘어가면 나중에 감사의 문제가 되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허용한 돈을 넘어갔는데 안 팔고 있었는데 폭락 주가가 빠졌어 그런데 오늘 내일 주가가 한 5% 올리면 다시 다 한계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감사가 나오면 왜 이렇게 되니까 상단 안으로는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금의 그런 구조라면 연기금의 매물벽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주시장의 숙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면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작용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사실 올 시간이 더 많으면 연기금의 운용의 어떤 패턴 그 스타일의 사실 패시브냐 액티브냐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운용이 급격히 패시브화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금이 패시브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버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혁신을 지원하는 게 자본시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패시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비중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큰 놈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일정 부분은 너무 큰 자금이 다 액티브화 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패시브화할 수밖에 없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연기금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기재부에서 공공기금 평가를 받아요 그 공공기금 평가의 잣대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예언은 지금 공공기금 평가에 코스닥 지수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벤치마크에 코스피 지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코스닥을 사고 싶어도 코스닥을 사면 이건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적어도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만큼은 벤치마크에 넣어줘야 연기금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래야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금 들으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평가... 벤치마크에 안 들어가요 아, 그건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다는 것도 문제예요 연기금 들으면 코스닥 투자는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하죠 하는데 코스닥 투자하는 거는 그야말로 액티브... 액티브 리스크를 지는 거죠 잘되면 좋고 안 됐을 때는... 욕먹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그런 등등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기금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 이창훈 전 단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어요?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생각해라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 8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국민연금의 운영보수를 독립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국민연금 운영공사 이렇게 하자는 데 있죠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꽤 있었죠 있다가 지금 흐지흐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정당으로 가면 상임위가 이거를 건드린다는 거는 만약에 이게 당연히 기재이나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끼리도 문제고 나중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 그런 거에 대한 아마 고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를 포함해서 연기금에 관련된 거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그때도 좀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훈 전 자금운용 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